이걸 참아? 못 참긴 해 텐션 올려 유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배그 영상이 많이 안 올라와서 좀 슬프셨다고요? 제가 마크에 빠진 것도 잊지마 요즘에 진짜로 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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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아 조금 하다가 갑자기 핵한테 깩 죽어버리고 조금 하다가 깩 죽어버리니까 배그 영상이 조금 없는 것도 있고 배그 영상도 이렇게 섞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백터 난 이런 게 제일 무서워 핵도 많지만 다 고여가지고 사람들 발소리로 안 내 종.. 종밥 나도 가네 방 안 튄다 제가 어떻게 잡지? 핵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염두해야 돼 어떻게 잡을까? 어떻게 잡을까? 어떻게 잡을까? 어떻게 잡을까? 갑자기 잡을까? 쟤는 좀 고인물 같다 아이디가 지금 좀 고인물 같다 아 아 아 됐다 이제 끝이겠지? 해치였나? 요즘 어려워 진짜 배그 진짜 어려워졌다니까 어우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소리 왜 이렇게 커 아 여기 원래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 튀어 핵한테 머리 한 대 맞고 뒤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이나 두 번째 보급을 꼭 부숴야 됩니다 겁나 싸우고 있는데 보급 먹고 있는 애들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쇼부다 저 오른쪽 올라가는 차에 사람이 있는 건가 아 아 그건 예산 못 해냅니다 아 아 둘이 싸워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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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둘이 싸우라고 오 오로갔다 가로갔다 오로갔다 살려주세요 괜찮겠지? 그니아 대단신 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핳하 어떡해 날개컨 못하누 위의 집암살을 이걸 참아? 못 참긴 해 연막건찬 들고 뛰어오는데 이거 먹고싶어가지고 어쨌든 잠깐만 잠깐 하나 둘 셋 그 나한테 깠냐 와 수류탄 들고 죽는줄 알았대 아 그만해준다 그만 괴롭혀드라 살려주세요 보급 개맛있겠다 와 개부럽다 쟤는 보급도 주고 아 여기 쌀이구나 와 차 생겼다 판매 안해도.. 어 차..잠깐만 잠깐만 생겼는데 잠깐만 같이 가 서쿠론다 같이 가 어떡해 들어가서 피먹지 않을까 찾아뵔라 우주 하아 뛰어 micro 비추는 의미 away 가늘에 축하 신 먹고 하킨을 하기 전에 어 이거 지형은 예상 못했네 어 여기 구덩이 뭐야 나 빼고 10명 아 한 대 맞췄다 너 뒤졌다 아 나 안할게 안할게 아이들 너무 잘해 위험을 그냥 바로 찍히겠는데 아 자리 어떡해 왜 오토바이 쟨가? 쟤가 안 돼서 수류탄 가는 건가 위에 자리가 구렸나? 왜 내려갔지? 쓸만한 데가 없네 여기도 아 어떡 그 자리 니가 쓴다고 1 대 1 대 1 1 대 1 조진대 시비 걸어가지고 나한테 수류탄 다 던지겠다 오우 샛 아 왜 너들 연막 공격해 그렇지 그렇지 연막 해준다 enqu 오 뭐야 아 cz네끼리 오 뭐야 ou 지네끼리 아 나 律 해야되는데 너희끼리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아 뭔가 개이득이긴 한데 아유 찝찝한데